천리포 물닫섬 패들보딩을 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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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리포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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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리포 닭섬앞에 물살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바위에서 캐스팅하면 농호가 잡히기도 하는데.. 물살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물 빠지면은 별로야. 여기까지 육지가 걸어갈수 있어. 물 들어왔을때 오면 되지. 뒤집어질 뻔했네. 아따.. 뒤쪽에 섰더니.. 바닥 봐봐. 바닥 조심해야돼. 넘어지면 다친다. 바닥이 아주 물속이 보이네. 바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바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벤워져가.. 감사합니다.